한국국토정보공사 용종동 책방 시즌2 동네 사람들이 들려주는 책 이야기로 음악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책 읽어주는 의사 정우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두 번째시죠? 네. 그런데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되는 건 처음. 처음이죠. 분위기가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부담이 좀 많이 되고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적응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나눴던 책이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라는 책이었잖아요. 오늘은 어떤 책 들고 오셨어요? 오늘은 김창엽 교수가 2014년에 내놓은 건강할 권리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창엽 교수의 건강할 권리. 김창엽 교수 하면 시민건강권, 공공건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분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로 있는 분인데요. 특별히 시민의 건강권, 건강의 공공성 등을 중심으로 보건 정책을 연구하는 분이고 최근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공의료 중심으로 강화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인터뷰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엽 교수가 쓴 건강한 권리.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겠네요. 공공의료에 대한 고민들. 맞습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보자면 건강은 생물학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도 있다. 또 정치와 정책이 건강에 영향을 많이 준다. 또 건강한 사회가 건강한 시민을 만든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건강할 권리. 사실 이 담론이 시작된 건 한 10여 년 정도 흐른 것 같기는 해요. 어떤 맥락에서 이런 논의가, 이런 담론들이 나오게 됐는지 일단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걸렸구나. 혹은 나는 약하게 태어났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을 개인한테 돌리는 거죠. 물론 건강의 원인은 유전이나 생활습관 등이 있으니까 이 이야기도 일부 맞는 게 사실인데요. 그러나 건강에는 사회적 결정 요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빈곤이나 노동, 계급이나 지위 같은 건데요. 이런 차이들은 주거 환경이나 노동 환경, 또 교육 수준의 차이를 만들고 그러다 보면 건강의 차이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사회적 요인을 인식하는 것이 또 바로 내가 건강할 권리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건강권을 좀 집중해서 보는 건 사회적 요인을 좀 더 집중해서 보다 보니 나온 얘기입니다. 네. 보통 이제 건강 문제 하면 개인이 자기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다거나 섭식을 못했다거나 운동을 안 했다거나 또 나쁜 생활습관이 있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그것도 있지만 사회적 요인도 분명히 짚어봐야 된다. 맞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권리라고 하는 담론이 시작되게 됐던 하나의 배경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다른 한편에서 보면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사회적 불평등 특별히 2008년에 WHO에 있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에서 이 사회적 요인에 대한 주요 요소로서 빈곤층의 낮은 건강 수준 이런 것들은 소득이나 물자, 서비스, 권력 등의 격차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즉 말씀하신 대로 불평등이라는 것이 가장 주요한 건강 격차의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난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도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사회적 요인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맞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 특별히 대남병원에서 집단 감염된 사례들을 본다면 그렇게 정신병원에 취약하게 갇혀있던 분들 또한 먼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사회적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이 먼저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가난을 또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난도 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요인일 텐데 그런 사례들도 좀 우리가 많이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과거에 1995년경에 이 책에 소개된 내용인데 시카고에서 700여 명이 폭염 속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도 충격적인 숫자지만은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니 대개는 도심 속에 사는 나이가 많은 빈곤층 노인들이었던 거죠. 주거 환경이 열악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좀 가난에 대한 예를 들어드린다면 빈곤 아동들의 영향 섭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책에 또 소개된 내용인데 2007년 이나대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빈곤층 아동들이 섭취하는 영향은 평균에 비해서 매우 낮았고 특히 비타민C는 75%, 칼슘은 85%에 그쳤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장이나 건강에도 또 직접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례만 들더라도 되게 가난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병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도 좀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면역력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병이 걸렸다, 질병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이 부분도 빈부격차에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의료 서비스에 접근이 어렵겠죠. 그게 그러면 건강이 사회적 요인 아니냐.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런가 하면 이 생계에 지역격차를 지적하는 이런 내용도 또 나온다면서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한국의 지역격차는 도농 간의 지역격차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나머, 부안, 이런 고창 각지에서 오실 때 새벽같이 첫 차를 타고 올라오시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본인 사시는 곳에 없다. 이것이야말로 결국에 지역에 따라서 어떤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격차가 있다는 것이겠죠. 책에 소개된 바로는 2012년에 전국적으로 음면 중에 1500개 정도 되는 음면 중에 약국이 없는 데가 655개였다고 해요. 약국이 없는 데가? 병원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의원이 없는 곳도 있죠. 물론 보건지소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좀 큰 병 걸리면 암이라든지 뇌질환이라든지 큰 병 걸리면 서울에 큰 병원 가봐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들도 지역격차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의료의 질 차이가 생기는 것은 복합적이고 좀 중층적인 문제이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사회적 구조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만성질환도 사실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응급실, 이 지역의 농촌지역 같은 게 특히 응급실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운영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응급의료는 특별히 시장 원리와 상당히 충돌하는 영역인데요. 왜냐하면 응급의료는 항상 만약을 대비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싼 장비와 고급 인력을 구성하고는 있으나 응급의료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시장 논리로 따진다면 계속 손실인 거죠. 소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실제로 그것이 바로 응급의료와 시장 원리가 충돌했던 것이 바로 이국종 교수가 결국에 아주대 응급외상센터에서 병원 측과의 갈등을 빚고 나오게 됐던, 사퇴하게 됐던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내 주변에 병원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응급의료 때문이기도 한데 정작 이것은 농촌지역을 가리는 그래서 이 책의 맥락으로 보자면 그 부분만큼은 공공의 영역으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얼마 전에 농촌지역의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이런 데가 좀 없다. 물론 출산인구가 값으로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예 애 낳을 공간조차 없다. 이런 지적들도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원정 아닌 원정 출산처럼 도시로 오게 되는 부분들이고 비용이나 가족들의 어떤 움직임들도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영역들도 우리가 함께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건강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 건강을 결정하는가? 그것이 생물학적 요인의 산물이다? 이게 지금까지 논의였다면 그게 아니다. 사회적 요인을 더 주의하게 바라봐야 된다. 이게 우리 김창혁 교수가 이야기하는 건강할 권리. 이 책의 핵심 내용이다. 이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문제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 거냐.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결국에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정치적인 움직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면 우리가 인식을 바꾸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건강권이라는 말이 참 많은 분들에게 낯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건강한 권리가 있다고? 특별히 사회가 내 건강한 권리를 좀 보존해 주거나 지켜줘야 된다고? 라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면 저는 조금씩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많이 알려진 이야기 중에 독일의 병리학자이자 의사였던 비르요라는 사람이 의학은 사회과학이고 정치는 큰 규모의 의학이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도 의사들 사이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아주 좀 비주류 의견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의사들은 제 주변 동료들이 대부분 그냥 의료는 연구하고 교육하고 진료실이나 병원 안에서 행해지는 그 카테고리 안에 넣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의료라는 것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이라는 사고로 전환해 나갈 때에 비로소 이런 것들이 좀 변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적극 추천하는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강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맞습니다. 이런 사회적 요인들을 좀 해법들을 찾아갈 수 있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아요. 건강한 사회가 또 건강한 시민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 건강한 권리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가설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좀 증명할 수 있는 사례랄까요? 좀 이런 게 있을까요? 재미있는 사례 하나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로제토라는 지역에 울프라는 박사가 방문을 했는데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우리 마을이 옆 마을보다 심장병이 더 적은 것 같아. 그게 좀 묘하게 느껴져서 실제로 자료를 찾아서 마을을 비교해봤더니 정말로 50, 60대의 심장병 사망률이 거의 0에 수렴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워서 이게 왜 그러지 하고 나름대로 팀을 꾸려서 원인을 찾아봤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술도 많이 먹고 노동 환경도 안 좋고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는데 심장병이 적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고민하던 끝에 찾아냈던 원인은 건강한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그 지역 마을이 굉장히 서로 상호협동하고 서로 돕고 이런 건강한 공동체를 꾸리고 있어서 정신건강이나 이런 실제 신체 건강도 좋았다는 것을 밝혀냈고 이로써 어떤 의료라는 것은 건강이라는 것은 의료 시스템 바깥에 있는 여러 건강한 사회도 영향을 준다라는 예시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 사회 의식, 사회 자체가 좀 바뀌어야 건강해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사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꿔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힘을 모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모습을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은 발걸음이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할 수 있는 권리들을 사회에 요구하는 흐름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자가 의학은 정치다 이런 말로 말을 표현을 하면서 오리건의 건강정치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이건 뭐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2012년에 포괄수가제가 도입이 되면서 한참 그때 뭐 여러 가지 토론 방송도 나가면서 이게 오르냐 그르냐 막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의료보험이라는 재정을 무엇에 먼저 쓸 것인가 라는 논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리건에서 그거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시민들 공청회를 열고 그래서 무엇이 먼저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재정을 암부터 먼저 쓸 것인가 혹은 뭐 치통부터 쓸 것인가 이런 식으로 어떤 질병들을 서로 논의하는 자리를 수십 회씩 열어가지고 하나씩 정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완으로 종결되긴 했어요. 이거는 완벽하게 어떤 성공한 정책으로 결론나진 않았지만 이런 시도들이 갖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돈이 많이 되는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나 치과가 돈이 잘 됩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정작 필요한 응급의학과라든지 응급의료시설 이런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그런 것이 좀 바뀔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같이 모여서 시민들이 토론하고 우선시로 결정하게 되면 특별히 이 의료 영역은 전문가주의가 좀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또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 저는 배우고 서로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런 좀 보수적인 의식을 내려놓고 또 시민들도 더 적극성을 가지려고 전문가한테만 맡기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자가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1989년 체제를 넘어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제 이때 우리가 정치에서는 87년 체제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이분이 이제 그거를 인용해서 89년 체제라는 말을 만들어서 쓰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시작된 해입니다. 그래서 그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되면서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의료가 너무 건강보험과 의료서비스 제공 이 두 가지 패러다임에만 몰두하게 된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넘어서는 우리가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의료보험 체제와 의료서비스라는 것을 넘어서 어떤 건강의 사회적 원인들을 함께 대처하고 병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예방학적 시스템들도 만들어가고 틀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치료 중심이었다면 예방학 이 부분까지 영역을 확장해야 된다. 공공의료 체제가. 맞습니다. 그게 89년 체제를 넘어서자. 네. 공공의료의 중요성이라든지 필요하다.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 다들 찬성하실 것 같아요. 그걸 특별히 반대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의 수반대는 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의료계에서는 일각에서는 이런 반발도 있잖아요. 이건 뭐 시장 논리에 맡겨놔야지. 이렇게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느니. 이런 반발도 실질적으로 존재하거든요. 맞습니다. 소장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응급의료 같은 것들이 시장에 맡기면 안 되는 것의 한 예일 수 있겠고요. 물론 시장의 효율성이 가져오는 성장이나 이런 개발 같은 것들의 장점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또 다른 한 예로 병원은 아니지만 제약회사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자면 코롱 제약에서 임보사라는 골관절염 치료제를 개발을 했었고 이것이 시판이 되었었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작년 사건이죠. 나중에 밝혀진 것은 이것의 샘플을 바꿔치기 했다라는 현재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인데 이런 것들을 본다면 영리만 추구해서는 우리가 어떤 몸에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투입하거나 투혈의 우려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맡길 부분들과 또 공공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을 잘 구성해 나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면적으로 공영, 공공의료화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적절한 수준에서 조화가 되는 게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포스트 코로나가 이하에 되고 있거든요. 건강검과 관련해서 우리 포스트 코로나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다면 좀 어떤 걸까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질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사회적입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그런 장면들을 더 많이 저희가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감염은 취약계층을 먼저 찾아오게 마련이고 또 그 취약계층은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그 취약계층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것을 어떤 기점으로 삼아서 조금 더 폭넓은 건강전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바뀌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좀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건강과 수익에서 수익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더 중요하게 봤던 이런 시선, 시각들 이런 것들이 의료 영역에서만큼 조금 건강적으로 바뀌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의 한 문장으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의 한 문장은 질병에는 사회적 요인이 있으며 우리에겐 건강할 권리가 있다. 네, 김창엽 교수의 건강할 권리 공공의료의 관점, 사회의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사회 의료의 현실 이런 것을 좀 짚어본 책이라고 하는데요. 좀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건강한 권리, 그것이 정말 나의 권리임을 좀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용종동 측방 책 읽어주는 의사 정우주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참, 끝내기 전에 이 질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참, 최근에 코로나 국면에서 원격 의료에 대한 논의가 나오잖아요. 그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책 측면으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거는 건강한 공동체나 사회를 만드는데 역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료라는 것은 실제로 대면하면서 만들어내는 관계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함으로 물론 원격 의료가 필요한 부분들도 분명히 도입해서 잘 사용해야 하지만 그와 더불어 이 원격 의료가 가져올 수 있는 특별히 관계성, 사회성들의 한계들은 반드시 그걸로 전부 대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단체들마다 또 입장도 좀 다르고 많이 다르죠. 원격 의료라고 하는 논의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좀 이 지점을 보면 본질을 파악하기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거를 잘 들여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우주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정동 책방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아델의 레메디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생방송 사랑과 사랑 모두 순서 마무리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